봉독에 드린 말씀 가지고 전도자의 원약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원약의 여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원약의 여정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네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원약의 여정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자랑삼아서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원약의 여정은 나의 것입니다 원약의 여정은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입니다 저의 것이고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주의해 주신 강단 메시지가 백부장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나 사도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찬여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승리하는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가졌던 그 큰 믿음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생명 살리는 믿음 가졌죠 생명 살리는 믿음 말씀 붙잡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백부장과 같이 정말 큰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큰 믿음을 가졌구나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강남 메시지를 들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결론 부분에서 성구안이라는 단어에서 말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성구안이 뭡니까? 야구에서 타자가 투수가 던지는 볼 정말 내가 잘 칠 수 있는 볼인지 아닌지 잘 구분을 해서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구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요 날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성구안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강단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주여주신 강단 메시지 그 말씀만 내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어지게 되면 항상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 또 생업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강단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만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데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데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강단 메시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요 백부장과 같은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수일 예배 설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한 장씩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구장입니다 구장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면 전도자의 원약의 여정이라 그렇게 보고 저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들은 원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원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내가 원약의 여정을 가려고 하면 원약이 무엇인지 원약의 흐름을 분명히 굳게 붙잡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요 원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금 원약을 주셨어요 이미 보금 원약 속에서 이 보금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금 원약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의 원약을 주셨죠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원약을 확인하면서요 원약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원약을 잡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아야만이 우리는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다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은 원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교회가 원약 속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교회가 원약 위에 굳게 선 것이 맞다고 하면 매주일 듣는 강단 메시지 속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은 원약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그 원약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원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원약의 흐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을 겪을 수도 있죠 핍박과 환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코로나19의 문제 가운데 있고요 또 최장 장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절대 시험에 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예술서만 바라보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의 응답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원약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원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원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원약의 여정을 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 가운데 있었고요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문제와 사건을 이겼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원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원약의 흐름을 타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원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타고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주인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 한 사람이 원약의 흐름 속에 정확하게 서 있게 되어지니까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살렸고 민족과 세계를 살린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원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원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원약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약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전두자가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현장에는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먼저는 보금으로 답이 난 그런 전두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보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역 현장에 보면 보금받을 새 생명이 있어요 보금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은 보금을 위해서 생을 거는 그런 전두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보금을 위해서 생을 거는 보금 전달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그런 원약의 여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정 9장을 보면 바울과 아나리아 또 애니아와 또 다비다 같은 이런 인물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원약의 여정이 이끄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그 원약의 여정이 이끄는 대로 발길을 옮겼고 또 원약의 여정이 이끄는 그 믿음의 삶을 산 결과 지역이 살고 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보금 안에 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약 속에 원약의 여정을 가는 그런 전두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원약의 여정을 통해서요 보금치유와 24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전두자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잘 훈련된 전두자입니다 잘 훈련된 전두자 본문에서 먼저 잘 훈련되어진 전두자 이 바울과 아나리아 또 아나리아와 바울을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이 다메색 지역의 아나리아라는 잘 훈련되어진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아나리아를 통해서요 시대적인 인물인 이 바울을 변화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이하 쭉 보면요 이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핍박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전도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이 사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다메색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 또 보금전하는 전도자들 전부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색 지역의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공문들을 전부 준비를 하게 되어졌어요 이유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님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스대반이 순교할 때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죠 예수가 글쎄심을 믿는 사람이면 전부 잡아가두고 또 죽이기도 했던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전혀 보금과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어졌죠 사도가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 악했던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바울이 되어졌는가 사도가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졌는가 계속되어진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울이 각 회당에 들어가서 체포하기 위한 공문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다메색을 향해서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랬습니다 다메색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비쳤어요 그 빛 가운데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 거꾸로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강한 빛 가운데에서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앞이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 자리에 거꾸로져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사울이 핍박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당시에 이 다메색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이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자기를 가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강한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분 이분은 분명히 전능한 능력을 가진 그 어떤 분일 텐데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잖아요 주님께 주여 위시오니까 묻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가 되어지는 조건이 있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아프리카 가나의 팀사역 캠프를 다녀오면서요 가나에서 만난 사람, 사도 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도 중에 자기는 대장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사도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사도가 되어주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가 생겨날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사도 대장은 이단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진 것은 담의색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났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았고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담의색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담의색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이런 사울이 거꾸로 짐을 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담의색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각 회당에 가져갈 그 공문들을 준비해왔지만 그 공문들을 꺼내 보지도 못하고 핍박자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세요 특별히 전도자인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느냐 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박해했다 그것은 전도자를 핍박하기 이전에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자였던 사울을 꺾어서 보금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악한 또 강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장 가까운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언양만 찾고 언양의 여정을 가기만 하면 작업은 하나님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이 변화여서 바울이 되어졌어요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강한 빛 가운데서 이 사울은 눈이 멀었잖아요 8절 9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눈은 뜨고 있었는데 볼 수가 없는 이런 소경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달려가던 이 사울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담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런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보금으로 확립이 되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눈 같은 것이 벗어졌고 다시금 보게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사울은 보금으로 답이 났습니다 예수가 글 쓰신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어졌을 때에 육신에 가리고 있던 눈도 이렇게 다시금 밝아져서 모든 사물을 볼 수가 있게 되어졌고요 거기에서 한 일이 뭡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로 영적인 답이 나자 육신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뜻을 일깨워 주신 것이 그토록 핍박하던 그런 이 사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꺾어서 내 보금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큰 뜻이 있었던 것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가 보금주의자로 바뀌게 되어졌고요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스도로 답이 나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내 아내를 통해서 양욕을 받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 악령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울은 즉시로 현장을 파고 들어갔어요 예수가 글쓰신 사실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상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글소라 증언하여 다메색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글소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요 보금으로 답이 난 그 순간부터 즉시로 그랬어요 즉시로 예수 글소를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보금운동을 위해서요 핍박자였던 이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전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두자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전두자로 쓰임받게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양육하게 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담배색에 있었던 잘 훈련되어진 그런 전두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훈련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우리는 훈련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훈련되어진 만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훈련되어진 만큼 아나니아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훈련되어진 만큼 사도 바울을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인중 9장 10절 11절입니다 그때 다메색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장 중에 불러 이루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루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류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울의 눈 사울의 눈을 보게 하셨고 또 핍박자를 전도자로 세워서 쓰게 하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중직자였던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이렇게 잘 훈련되어진 그런 전도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전도자들을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나니아야 하나님은 전도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할 때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전도자 아나니아가 살려야 될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시시각각 우리 주변에 정말 살려야 될 생명 양육해야 될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훈련되어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주께서 환상 중에 그랬습니다 누가 환상 중에 있었습니까?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나니아가 깊은 기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환상 중에 깊은 기도 가운데 있는 이 아나니아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게 사올이라는 사람을 맡겨주셨는데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올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얻고 변화되어진 그런 신분을 얻게 되어졌잖아요 사올도 역시 보금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3명의 언약이 굳건하게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불러주실 때 보금을 위하여 달려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언약을 잡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이 바울을 만나서 양육하게 되어졌습니다 저절로 전도가 되어졌고요 양육이 저절로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송도 여러분들 이 바울과 아나니아를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훈련되어진 만큼 쓰신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바울처럼 아나니아처럼 훈련되어진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속의 전도자입니다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이 엔니아와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큰 문제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 그 다음 가는 문제에 그러면 물론 삶의 문제죠 질병의 문제나 또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엔니아와 아나니아는 바로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 여기에 걸려 있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루타의 엔니아는 불치병이었던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니아의 다비다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건들 문제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서 분명한 축복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염려하거나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죠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루타의 엔니아를 한번 보세요 루타의 엔니아는 중풍병자였습니다 9장 32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엔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대라 베드로가 이르되 엔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엔니아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 불치병자를 일으켜 세우셔서요 전도자로 사형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루타와 사론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풍병자 불치병에 잡혀있던 일을 다시금 세워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질병 문제 사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성도에게는 병이 들어도 사명이 있어요 병이 들어도 전도해야 할 사람을 다 살리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죽을 병, 불치병, 난치병이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고 또 살려야 될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의 말기암 환자이신데요 불과 두세 달 살면 오래 산다 그랬는데 벌써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 지났어요 가끔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리면 잘 이렇게 산책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언양 안에서 잘 이렇게 신앙 생활하고 있다 그런 답을 듣습니다 의사가 볼 때는 2, 3개월도 못 살 그런 생명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불치병, 난치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금 누리기로 원하시고 보금 안에서 이 루타의 애니아처럼 문제 가운데서도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엿바의 다비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죽었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9장 36절 37절 보세요 엿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정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의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의 누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그랬어요 아예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보금의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르가라고도 하는 이 다비다는 여제자로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평소에 많은 사람을 도왔던 이 다비다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를 쉽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요 깨끗이 씻어서 다락이 누웠습니다 그리고 급히 루타에 있던 이 베드로를 모셔왔잖아요 40절에 보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이 다비다를 통해서 생명 살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뜻대로 외쳤던 것이고요 다비다가 일어났잖아요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랬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요 요파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글소로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보금 가진 전도자는 죽음을 통해서도 보금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전도자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은 보금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나중심과 물질중심, 성공중심 여기에 잡혀서 달려갔던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보금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성공하고 물질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근본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인 괴수였음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보금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담의 색도상에서 예술사를 만난 다음에 주인이 바뀌어졌는데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 중심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보금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뿐이라고 고백하면서 보금을 위해 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사명을 깨달았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에 숙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보금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보다 이 보금 증가하는 것 이것이 더 귀중하다고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보금의 언약을 주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언약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애니아나 다비다처럼 문제와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더욱더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휴가 기간이에요 지난주간과 이번주간 휴가 기간인데 저는 지난주간에 휴가 다녀왔어요 3박 4일 계획하고 갔다가 마지막 날 숙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발 오지 말라고 도로가 침수되어졌고 비상도로로 와야 되는데 미끄러질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숙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숙소로 가려고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말씀도 묵상하고 또 쉬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한 가지로 봤습니다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재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내의 맛 그 프로그램 중에 나오는 사람이 1997년도에 미스 경기에 진에 입상한 함수원과 18년 연하의 남자인 누구예요? 진화 이 두 사람이 부부 문제로 상담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상담사가 이 부부에게 일러준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상담사가 함수원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상담해 줬어요 그러면서 비행기 승무원을 교육할 때 예를 들어줬습니다 비행기가 운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 산소가 희박할 때 산소가 희박할 때 승무원에게 교육하기를요 이 산소 마스크를 네가 먼저 써라 그렇게 교육을 한대요 어떻게 보면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분들인데 승객들에 빨리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교육을 할 때 하는 이야기는 네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라 왜요? 승무원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그 많은 승객들을 보살피고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장에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보금을 증가하고요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누가 살아나야 돼요? 누가 살아나야 됩니까?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가 먼저 은혜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현장에서 보금회복과 24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하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우리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이 어렵고 거듭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 속에 있어야 되고 또 말씀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산소호흡기를 먼저 우리 성도들이 써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온약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2, 3, 7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네 명의 인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온약의 여정을 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핍박 때문에 또 아나니아는 전도 때문에 애니아는 질병 때문에 이 다비다는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선행 때문에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요 예술서를 믿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경전 9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과 아나니아 또 애니아와 다비다는 이 네 명의 전도자들 때문에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기 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전도자들이 먼저 전도자들이 먼저 평안하고 든든히 서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교회의 구성 요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하고 또 든든히 서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더 평안해지고요 날마다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 훈련되어진 아나니아와 같은 전도자들을 쓰시기도 하고요 또 핍박자였던 바울 같은 사람도 꺾어서 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도 쓰시지만 질병 가운데 있었던 애니아나 죽었던 바베다 같은 사람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원약의 여정을 갈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도 쓰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보금치유와 24제자로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